남아프리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욕병팀폭북 악질 테러리스트 녹색 산디다스 폭탄으로 시선을 돌리고 테러리스트가 납치한 주지사의 딸을 찾아야 합니다 휴도 안나기 뱀 dank 이거 이 시끄러워 이 시끄러워 이 시끄러워 이 시끄러워 ros 이쁘게 stal입 이 시끄러워 이 시끄러워 이 시끄러워 이 시끄러워 예 네 총격전으로 놈들을 유인하는 동안 건너편 건물로 이동한 대장 샘 하지만 들켜버리게 되죠 뭐지? Bingo! She's the money! Rogue One to Rogue Three, we're ready for extraction! Copy inbound What about the others? They're not part of the plan If I die because I'm doing the right thing I'm going to be so pissed Fuck it! Do it! Run these fuckers off! Run these fuckers off! We ain't leaving this fucking life! We need the fuckers off! 60 seconds left! We're on! Southside! Back door! It's no back door! Building 2! Just the wall! Get down! 폭탄으로 뒷문을 만들어버리고 탈출합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며 기뻐하는 순간 바로 따라오는 녹색 3D dance I'm coming for you! Stop it! Stop it! Let's go! Let's go! RpD! No currents..... 허술해 보였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omdat the nuevpe BROWN은 relu It's not that bad! Can't let me volatility 하나 둘 죽어나가는 팀원들 풀 k 아 밀來了! miss no 수류탄을 던지며 발악을 해보지만 폭발시킨 건 겨우 한 대 절벽까지 몰려 도망갈 곳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강에 뛰어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선발댄와 여자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부상당한 동료를 뒤로 한 채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죠 해가 지기 전에 안전한 곳을 찾던 로그 팀은 마침 비어있는 초소를 발견하고 농장 같아 보이는 이곳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지사의 딸을 이용해 남아프리카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테러리스트는 그녀를 포기할 리 없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아프리카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선 창고엔 썩은 신체들이 가득했고 무전을 하는 사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일라이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죽어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은 총소리를 듣고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데 밖에 나갔던 디모는 무언가에게 공격당해 부상당하고 발전기를 찾아 작동시키지만 망을 보던 팀원은 죽어 있었죠 1시가 급한 상황인데 구조되는 아침에 온다는 말만 반복하고 녹색 삼디다스는 벌써 코앞까지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게 도착을 알리는 테러리스트 부대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하고 테러리스트와 미지의 존재로부터 아프리카를 탈출하는 그들의 이야기 메간 폭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최정예 특수 부대의 화려한 액션 영화 로그는 11월 25일 개봉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